모든 게 저차에서 고차로 바뀌어야 돼 이 사고도 물적 사고에서 영적 사고로 업그레이드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그 곧 뭐예요 섭리와 진리 차원에서의 사고 수준이 어떻게 순리와 도리 순리와 도리 수준의 사고로 올라가야 된다 그 소리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 도자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 수다원사다함 안하면 되면 뭐예요 알아안이 돼도 이제 갈 길이 천리만길인데 그런 뜻을 여기서 문맥상 말해야 된다 그거예요 여기 정확히 얘기하고 있다 알아안 도라고 얘기했는데 무슨 무화귀예요 뭐 더 이상 배울 게 없어? 헛소리는 무슨 이 헛소리가 있어 금강경에도 이렇게 떡하니 써 있는데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이제부터 시작 이제부터 너네들 흑암으로 출동이야 뛰는 거예요 나가야 돼 이제 다 서로 안 나가겠다고 등 떠밀고 있을 때 여러분 이제 나갈 차례란 말이에요 알아안 도 이랬으면 어떤 고통값도 기꺼울 때는 담담하게 걸어가죠 여러분 그게 즐기는 거예요 운동하는 사람들이 극강까지 치닫는 게 뭐예요 요 정말 온몸은 일반인들이 겪지 못하는 고통값에 있죠 운동 전문가들은 전문인들은 그게 요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웃잖아 그죠 마지막에는 엄청 힘든 훈련하고선 허허허 하고 웃어요 그리고 금메달 따면 어떻게 돼 이제 기분 죽이는 거죠 그게 요 아란나 행 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우주 창조하는 것도 다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오 아란나 행이 그렇게 당연한 그 고통도 즐겨내고 참아내는 기꺼이 그 행이다라는 거예요 시오 아란나 행이 그러니까 우리는 시오 아란나 행 자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요 아란나 행 하는 하나님 근기까지도 올라가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9장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제목 보시죠 자 이 한글 제목은 안 읽을게요 가치가 없어 자 일상무상분 하나의 상 무상 이거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천부경적 사고를 하면 하나의 상이라고 하는 건 일시 무시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일시 무시했기 때문에 석상극된 이유로 서로 쌍차 쌍중한 거 서로 반조시키고 있는 모든 A와 B들은 다 일상이에요 일상 일상된 결과라고 봐도 되고 작용적으로 얘기하면 일부터 비롯된 상들은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너무 얽매이지 말라는 거야 힘으로 느껴서 그것들이 여지를 남겨놔야지 해석의 힘이 훨씬 폭넓고 깊어진다 일상 어쨌든 일상은 무상이다라고 해요 너무 당연한 말이죠 일시 무시니까 그래요 여러분 일시 무시니까 일석상극하여 육생에서 서로가 하면 조겨놓은 개공에서 모든 개공한 상태에서 이치가 풀어지면 고액이 흘러가는 거 그게 다 어떻기 때문이에요 무상으로서부터 비롯된 일상의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하나로부터 비롯된 서로 한 것 일상은 그래서 뭐다 이치적으로 무상이다라는 거예요 너무 당연해요 여러분 우리 공부가 되면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니야 그런데 안타까운 건 실제로 불교를 공부하든 여러 면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요 일상 무상 이거 하나 이해하려고 30년을 실제로 공부해요 20년 30년 40년을 공부해 그리고 실체도 없는 것을 어거지로 꿰어맞추고 나는 깨달았다고 이렇게 인가를 받아 그건 숙이가 아니야 부처님이 진짜 부처님을 인정해주고 아 너는 이제 참 구도의 인생 창조의 인생을 살겠구나 네가 하나님 부처님의 자손이구나 아들이구나 딸이구나 라는 걸 이렇게 얘기해주는 게 숙인데 그거 이거 가짜뻥이란 말이에요 이거 무슨 깨달음을 그런 식으로 무슨 케이스마크 붙이듯이 인증을 해버려요 말도 안 되지 이거 실체를 알아야 돼요 일상 무상 알면 또 끝나요 실제로 이거 굉장히 수준 높은 말이기 때문에 끝나 이건 그냥 우주의 진리야 일상 무상은 일단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즉차 일상 본래 무형이다 라고 해요 즉차 그 일상은 그 일상은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냥 그 일상은 또한 그 일상은 본래 무상이다 근본에서부터 온 무의 형상이다 무로서 비롯된 형상이다 이것도 어려운 말 아니죠 본래 자리에서 레해버린 무의 형상이다 이 말이에요 일시무시에서 육생에서 마무리 펼쳐지면 그게 뭐예요 본래의 무상 끝 그래서 한자의 힘이 이렇긴 해요 그래서 한자를 영 모르면 안 돼요 여러분 저는 너무 몰라서 바보 멍텅구리지만 한자를 좀 아시는 분들은 그래서 열린 마음 가지고 힘으로 느낄 수 있다 그러면 공부가 굉장히 빨라질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달리 흑아메르 룬에 가다가 말씀이 뭐가 있으라 빛이 있으라 로고스 법을 통해서 우주에테르장을 뚫고 실체가 드러나 이게 뭐예요 본래 무형 이러러 가 본에서부터 비롯되어 무의 이치가 형상을 드러내다 본래 무형 그러면 뭐예요 크게는 공 즉 시색 모든 것은 영적인 표현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다 이치가 물질이 되다 비물질이 물질이 되다 무가 유가 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그거예요 여러분 다 그거 지금은 우리는 간극을 통해서 무의 세상과 유의 세상 그리고 공을 이렇게 설정했어요 이거 분명히 이해하시고 실제로 보통 사람들이 무 유 하는 건 우주에테르장이다 이거를 또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요새 사람들이 사고하는 수준은 끝없는 그냥 우주 이 수준이에요 여러분 끝없는 우주 아 내가 말하는 게 네가 말하는 무에 대한 그런 고찰까지도 이어져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야 천부경을 통해서 그 물을 뚫어내지 않고는 그게 사실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그분은 그 자신의 우주 탄생 변화 원리를 보고 금강경이나 다른 경전들을 적어도 아카싱 레코드를 금강하여 저처럼은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저처럼은 해석할 수 있는 게 이제 기본이 돼야 돼 그걸 다 빼먹고 다 모르면서 나는 확인했다 나는 일상무상이 뭔지 안다 본래의 무형이 나는 무슨 뜻인지 안다라고 하는 건 개뻥이에요 여러분 그건 정말 양심 없는 고백이야 그래서 선생님들이 계속 뻥치고 있는 꼴을 이제 저는 보게 되죠 여러분들도 봐야 돼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선생님들을 지금 욕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비난 왜 영적으로 다 피폐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비난받아야 돼 그리고 저는 비판하고 있는 거야 비판하고 있다 시대에 맞는 공부를 좀 더 근간으로 해서 아카싱 레코드 우주 탄생 변화 원리를 기본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설명해야 되는데 그것 없이 다 감각적인 설명만 하는 거예요 지금 본인들은 지식의 실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위에서 얘기했던 부유인이 아니에요 오성원이 박혀버린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부유인 하늘아버지의 힘을 획득한 회복한 여기에 뚝 떨어진 인간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실제로 공부 방식도 옛 공부를 너무 추구하고 있고 그건 뭐라고 그랬어요 쉬운 표현으로 에테르 아스트랄 우세때 선조들의 습이 묻어있는 거다 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서야 된다 일단 이 정도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보죠 수보리, 어이윤, 수다원, 능작, 시념, 아득, 수다원, 과부 이제 이게 조금 반복이 돼요 여러분 이제 수다원이라는 말이 나오고 여기 과자가 나와요 그럼 밑으로 조금만 내려가 볼게요 그럼 같은 구절로 뭐가 반복되나 수다원, 능작, 시념, 과부 물어봤죠 자 그러면 여기도 사다함, 능작, 시념, 사다함, 과부 이러고 물어봐 그 다음에 여기 또 나오죠 아나함, 능작, 시념, 아득, 아나함, 과부 이렇게 나와요 같은 구조가 아라한, 능작, 시념 아라한, 도, 부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같은 얘기를 단계가 네 단계로 지어지면서 수다원, 사다함 아나한, 아나함 아라한 이렇게 네 가지로 지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 도대체 차이가 있으니까 하나하나하나 반복부를 가져다가 반복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수다원, 능작, 시념 아득, 수다원, 과부 그러면 이제 이런 거는 조금 봐야 돼요 이게 사양사과라 그래서 있대요 그럼 보면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이렇게 있대 그럼 이거를 잠깐 보죠 예류, 즉 예류, 과는 수다원이라고 음역되는데 그러니까 예류, 향, 예류, 과 예류 이게 실제로는 수다원이라고 된대요 깨달음의 길을 하천의 흐름에 비유하여 그 흐름에 참여한 것 즉 불도수성에 대한 확진이 생긴 상태를 말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공부로 그냥 쉽게 말하면 구도자 세팅 이거잖아요 구도자 세팅이야 아 발심이 되어서 그냥 구도자 발심을 얘기하는 거죠 물적 자아에 미쳐서 살다가 아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도대체 나는 누군가 우주의 시작은 무엇인가 도대체 나는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가 정말로 너무 절실하게 궁금해서 그런 공부를 해봐야겠구나 아 나는 이것들이 궁금한 사람이고 이것들을 파헤쳐야 되는구나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게 수다원 과예요 여기 나왔잖아 깨달음의 길 그죠 그 흐름에 참여한 것 불도수행에 대한 예수의 길에 대한 하나님께 가는 것에 대한 그 수행에 대한 확진이 생긴 상태 발심이 된 상태가 수다원 과 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자 여기 사다함이 있대요 일찍 일레레 일레 한 번 온다 자 사다함과 한 번 더 욕계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한대 깨달음의 길을 들었는데 계속 우리는 욕도연애 하잖아요 근데 욕계로 한 번 더 태어난대 그러면은 약간 수다움보다는 상승됐죠 수다움보다는 사다함이 상승된 거예요 자 그러면 아나함이라고 나와요 아나함 지금 그냥 또 대략 보는 거예요 자 불환이래 불환 돌아오지 않는데요 불환 돌지 않는데 아나함과 더 이상 욕계로 태어나지 않는데요 그 상태를 욕계로 윤회해서 더 배워야 할 필요가 없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불환이라고 한다 자 일단 이해하고 넘어가요 자 근데 이거는 저한테 욕먹을 소리죠 불환 돌아오지 않는다고 아나함 아나한 됐다고 여기를 안 온다고 그건 다 무슨 소리예요 개소리예요 그건 다 개소리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이해해야 될 건 뭐냐면 그래서 구도자를 세팅하라는 거죠 구도자는 어떻게 해요 단계가 있죠 여러분 단계가 있기 때문에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나한 그 열매 과 그 열매 단계를 그 결실을 맺어서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그 단계로 이해해야지 여기서 아 나는 이제 사다함이니까 한 번만 더 욕계로 태어나 아 나는 아나함이니까 이제 돌아오지 않아 이런 것에 미쳐있죠 그건 오해다 정말 잘못된 공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해서 생각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미리 말씀드려요 자 아나함은 어쨌든 정의상은 그렇대요 불환한데 자 그럼 아나함은 그거보다 높겠네요 아나한이 뭐예요 아나한 그래서 제가 막 강의 때도 열반 해탈에서 아나한대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이 부띠마나스 아트만의 힘 됐어 그래 그 상태가 아나한하고 비슷해 그래서 아나한대서 뭐 할 건데 거기서 가만히 있으면 좀비밖에 안 되는데 불환한다고 한 번 오기 싫어서 사다함 넘었어 네가 꼴난 그런 소원 가지고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나한댔다고 그 과정 거친 것 같아 그럼 네 옆에 있던 부처님은 누구고 네 옆에 있던 예수님은 누구야 미쳤다고 네 옆에 내려왔어 욕계로 다시 왔는데 새끼로 다시 왔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독되지 말라 그 소리예요 절대로 지금 이거를 설명해서 하면서 제가 동시에 비판하는 거예요 구별해서 들어보세요 자 아나한 아나한에 이르면 무화학이다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배울 게 없기는 착각도 단단히 착각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어쨌든 근데 구도자로서 세팅했을 때 공부의 수준은 그렇다 자 번뇌는 다하였대요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일단 상태적으로만 이해하세요 유네에서 해탈 열반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된대요 자 간단히 무화학 아나한 이전 단계를 통칭하여 유학위고 이거는 무학위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다운 사다함 쪽이 유학위 쪽이고 배울 것이 있는 상태고 아나함 아나한 쪽으로 갈수록 무학이란 거죠 무학위 자 이것도 제가 저 같으면 어떡해요 있는 거 지식을 채우고 우리는 알므로 넘어가야 된다고 하죠 우리는 영성이 있으면 그것이 대자대비 사랑 지혜로 넘어가야 된다고 하죠 무학이 뭐예요 그래서 암과 지혜를 공부하는 거예요 대자대비 사랑을 공부하는 게 무학이야 우리 공부로서는 진짜 무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죠 무학이 없는 게 아니야 아나함은 그러니까 뭘 공부해야 돼요 일시무시무 무진본무 무교화상 무 도대체 무가 뭔가 안 보이는 게 뭔가 그걸 공부하는 게 아나한이면 아나하니까 여러분 그죠 그렇게 알면 된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전체적으로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나한 이거 이제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금강경 보는데 크게 무리 없어요 자 이제 넘어가 볼게요 그럼 자 수다원이래요 수다원 자 그럼 이 구절을 일단 해석하고 나면 뒤에는 반복되는 거니까 일단 좀 편리하겠죠 수보리 어휴후나 부우 하고 물어봤대요 수다원이라고 하면 수다원이 능작시념 능이 작하는 그런 생각마음 상태 능이 무언가를 창조해내는 그런 생각마음 상태 능작시념 능작시념 그래서 저는 뭐라고 해놨어요 분리독립된 하나님들의 마땅한 창조의 마음 이렇게 해놨어요 마땅한 창조의 마음 능작시념 여러분 제가 좀비라고 많이 하죠 하나님의 능력은 있는데 하나님의 능정은 있는데 그 마음만 또 품는다고 그게 될까요 아니죠 맞건 안 맞건 간에 풀어내야 돼요 풀어내야 돼 그죠 여기서 과실이 생겨요 과실 오류가 생긴다는 소리예요 올코그림이 막 생겨 그러면서 하나님도 성공하는 우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능작시념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그것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그 대자들에 비한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이런 소리예요 능작시념 능작시념 자 그런데 능작시념이라고 하는 것도 상태마다 어떨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공부가 중요하다 무쪽이 있고 유쪽이 있어요 유쪽도 어떤 쪽이 있어요 이제 이 구분을 이제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자 무까지 안 올라가도 돼요 이제 이 금강경 수준은 자 우주와 지구와 내가 있어요 나의 에테르장 지구의 에테르장 우주의 에테르장 자 볼게요 자 아까 전에 사다함 있었고 불환한다고 그랬어요 자 아나함이 뭐냐 하면 불환한데 불환 그러면 우주적 에테르장에서 충분히 위치할 수 있으면 예를 들면 우주적 에테르장 안에서 있으면 아나함이야 실제로 육도 윤회하는 지구 에테르장에 오지 않는 우주적 이치 상태가 아나함이라고 봐도 돼요 아나함 자 아나함은 뭐예요 그럼 이거보다 높은 상태 우주적 에테르장 상태 공성에 딱 하고 앉아있으면 이게 아나함이야 아나함 자 그리고 사다함이 뭐예요 한 번 육개 지구적 에테르장 육도 윤회의 추위에 한 번 탁 올라서는 정도 그러니까 지구 에테르장을 벗어나는 수준 자 수다함은 뭐예요 아 지겨워 죽겠어 내 예고는 무엇이고 세상은 무엇인가 고민하는 수준 자 다시 나 지구 우주 에테르장이 각각 있어요 수다원은 내 에테르장 수준 사다함은 지구 에테르장하고 마지막 싸움을 일으키는 수준 아나함은 지구 에테르장을 이긴 수준 아나함은 지구 에테르장을 이긴 수준 아나함은 우주적 에테르장 상태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 공부가 하면 이거를 저는 읽으면서 어떡해요 아 이게 각각 우주 안에서 깨달음의 상태를 일컫는구나 아 아나한이라고 해봤자 우주를 완전 툭 털고 벗어난 상태는 아니라고 보는 게 맞구나 우리 공부로는 아나한도 무슨 공부 해야 된다고요 무에 대한 공부 창조 공부를 이제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 공부가 엄청 어려워요 여러분 그게 무학이라면 무학일까 그게 무학이에요 자 아나한도 갈 길이 멀죠 공성을 지나 무주 세상으로 들어가야 돼 아나한도 아나한 네가 뭔데 아나한 네가 해봤자 뭔데 그죠 그 공부를 흑아미에서 엄청나게 하는 야외 하나님이 탕하고 열어줬을 때 너는 그 덕을 본 아나한 주제에 그러면 너도 흑아미로 룬행할 생각을 해야지 유학을 다 배웠으니까 나는 무학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야외 하나님이 관자재보살이 행심하는 거예요 행심 그게 무학이야 행심이 얼마나 치열한지 여러분이 이해해야 돼요 선남자 선녀인이 발 아뇩다라 삼략삼보리 심하는 거야 선남자 선녀인의 합이 관자재보살 관세원보살 야외 하나님 엘로임 하나님 조물주 하나님 들이에요 선남자 선녀인의 힘을 갖고 있는 게 그것들의 최고의 하나님이 무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이야 그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된다 능작치념이란 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힘으로 이해해야 되는지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수다원 수준 나애고 수준에서도 능작치념해야 되는 거예요 내 수준에서도 지구에트르장을 벗어나는 수준에서도 뭐 해야 돼요? 마치 능작치념 그와 같이 그러면 나중에 아나함, 사다함, 아라한도 뭐 해야 돼요? 능작치념 그 대자데배 사랑을 수준마다 다 품고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제가 그래서 테레사 수녀님한테 쏘리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수준 가지고는 안 돼요 실제로 깨달음도 같이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은 더 큰 공부를 해야 된다 하나님 공부를 해야 된다 모든 사람들이 그게 맞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 누구는 드물더라도 드물더라도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착해서 될 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 부분 그러면 됐죠 수다원이 공부해서 예를 들어서 대자데비 그 수준에 맞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수다원의 열매를 맺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수다원은 수다원의 수준에 맞는 결과를 얻을 수 있냐 수다원과 그죠? 그 깨달음의 수준에 갈 수 있냐 그러니까 뭐예요? 예를 들면 수다원과가 참 구도자에게 갈 수 있는 발심이 될 수 있나요? 이 소리야 이게 발심이 발심을 일으키는 구도자가 될 수 있나요? 이 수준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런 말 이렇게 써있다고 어렵게 이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한번 둘러보세요 엄마 아빠 자식들 친구들 직장인들 그 사람들 수다원 과 돼요 얼마나 어려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그렇죠? 그렇게 수다원이라고 하는 게 어떤 능작신염을 품고 있어야지 그 결실이 될 수 있냐 발심을 할 수 있냐 그거죠 구도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느냐 주식이 얼마예요? 우리 애들을 무슨 학원 보냈어요? 아파트값이 올랐어요? 대출이 뭐죠? 이런 것에 관심을 이런 것에만 관심 갖고 있는 사람이 수다원 과를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참된 구도자를 구도자에게 가려는 발심 그 근기가 생겨? 안 생기죠 여러분 그 결실은 없어 그런 사람들한테 그거로 봤을 때 여러분 수다원인도요 제가 보기엔 이게 시작의 절반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수다원 과를 얻는 게 실제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도 늘 뭐라 그래요 여러분 잠깐 스톱하고 실제로 나는 발심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라고 그러죠 종종 제가 정말 발심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해라 너는 수다원 과를 얻었냐 이 소리를 제가 하는 거예요 수다원과 여러분 이거 모든 구조자들은 한 번씩 되짚어봐야 돼요 수다원 능작신염 수다원 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수다원 능작신염 아득 수다원 과부 이러면서 본인한테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뭐 그래서 뭐 해야 된다고요 저는 그래요 참신앙에서 나오는 고백을 늘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매일매일이 매일매일이 어떤 상태일까요 여러분 어떤 상태일까 예수님은 매일매일이 수다원과 사다함과 안함과 아란과 그 이상 과과과과과과 예수님도 인간이에요 첫인간 뭐 인상 아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었던 첫인간 그 형태를 보여준 것 그렇죠 그렇다고 하는 건 예수님 마음에도 뭐가 들끓었다는 거예요 오운이 들끓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오운이 들끓었던 인간이야 그러니까 무슨 완벽한 인간이라고 착각하지 말란 거예요 절대로 하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은 뭐 하신 분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인자의 시야를 받기 위해서 그 선택을 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생의 큰 강은 어디로 흘렀어요 불법자 비불법하는 대로 흘렀어 아주 명쾌해 그러니까 예수님은 위대한 거야 자 부처님은요 부처님도 똑같죠 여러분 석거모니 부처님도 그랬던 거야 그렇죠 석거모니 부처님도 수다원 사다함 아람 아란과 다 얻고 그것들의 종합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이게 뭐다라고 알려주는 거고 그 결실을 예수님이 보여줬고 예수님이나 부처님이 골고다비 사건 때 우리에게 성령과 불성의 시야를 쾅하고 박아줬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야 수다원이라면 사다함이라면 아나함이라면 아라한이라면 아인종생 수다상이 꽝꽝꽝 들어가 있는 인간 하나님들은 그것들을 다 득한 인간들입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죠 자 다 했어요 이제 벌써 이렇게 얘기하면 자 이제 넘어가 볼게요 수다원과 수다원과 수보리 언 불리아 세존 하이고 수다원 명 위임류 이 무소이 불 입 색상의 미처법 시 명 수다 원 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제 여기 명자가 나와요 여러분 명자가 나오는 거를 일단 잘 보셔야 돼요 명자는 아 여러분 뭐 우리 시 있잖아요 이 뽕 꽃이 있는데 얘는 그냥 꽃이었죠 뭐 해야지 얘한테 이름이 불러 이름이 생긴 거예요 불렀어 그렇죠 그게 명의 힘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명 너의 이름을 불렀을 때 너는 곧 뭐가 돼요 그것들의 의미가 된다 결과값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명이 딱 그 의미야 그럼 명 수다원 했을 때는 너가 첨된 구도자냐 너가 발심이 일으킨 구도자냐 그게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명 수다원 이랬을 때 명의 힘이 그거다라고 하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자 위임류 발심 영계로의 입문자 위임류 자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영계로 입문하는 발심이 돼서 구도자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 게 맞냐 수다원 명 할 수 있느냐 그것들은 곧 어떤 상태다 무소 입판 상태다 자 무H가 엄청 뿌려져 있는 상태로서 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야 일로 내가 우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지구 에테르장으로 뚫고 지나가겠다고 내 애거 정도를 극복하고 지구로 우주로 무주로 가는 거야 무소 입판다는 걸 입장에서 해석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위임류 무소 입 하는 거 너 진짜 구도자마자 그거는 곧 무소 입 하는 건데 이 소리죠 그러면 오운도 다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운 자체가 인간 하나님의 모든 마음작용과 생각 그 다음에 육신 모든 것이 다 똑같이 무소 입 위임류 무소 입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입 색상의 미초법 되는 거죠 오운이 다 그렇게 위임류 할 수 있냐는 얘기예요 임류 할 수 있냐 그 흐름에 탈 수 있느냐 너의 구도자의 길을 갈 수 있느냐 무의 자리로 소입한다 거기 안착되도록 넌 들어갈 수 있느냐 무주 세상으로 갈 수 있느냐 모든 것을 불입해서 색상의 미초법에 대한 상태를 모두가 다 불입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작용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불입해버리면 그냥 그 작용을 막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돼요 위임류 무소 입 불입 위임류 무소 입 불입 색상의 미초법까지 다 그러면 적어도 그 사람은 뭐라고 부를 수 있다 그게 곧 수다원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쉽게 얘기해보죠 쉽게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이 힘으로 이해해야지 아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니구나 라는 아주 쉬운 표현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넌 짓이 이치적으로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할 수 있어야 돼요 비유 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창조공부예요 창조공부 그러니 부처님도 예수님도 그 수많은 ABCD들을 향해서 뭘 얘기했을까요 이거 하나 설명하려고 A로 B로 C로 D로 다 설명을 다르게 했겠죠 여러분 뭐 하면서 비유하면서 그게 언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곧 동시에 뭐가 있어요 언어의 한계가 생겨 언어의 한계가 곧 왜냐하면 A한테 B한테 C한테 D한테 같은 뜻을 얘기하는데 얘네가 들은 건 다 어때요? 달라 다르기 때문에 그걸 또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뜻을 알아야 돼 그러니 ABCD가 다 같구나라는 걸 이해하지 그러니까 부파불부가 만약에 나뉘고 기독교도 나뉘고 알라신도 나뉘고 모든 게 나뉘고 나서는 다 자기 말이 맞다고 지금 싸우잖아요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 제일 많이 죽였어 그러면서 니들이 무슨 종교야 양심이 있어야죠 양심이 아직도 종교전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 저쪽에서 벌어지는 거 다 종교전쟁이에요 다 그 옷을 입고 있다고 봐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목도 그렇고 실제로 자 위임류 일단 다시 보죠 발심 연계로의 입문자 선명했어요 무소입하는 거 이체 세상 세존 불한 그 세존의 세상 거기에 발을 들인다라고 제가 표현했죠 이 표현도 맞죠 무소입한다는 게 그거고 색상의 미척보까지도 다 발을 들여놓는 거예요 그래야지 뭐다 아 네가 구도자구나 네가 발심을 일으켰구나 네가 수다원이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A, B, C, D가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부모님 형제, 자매 회사원 내 직장 동료들이 있어요 쉽게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아까 얘기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 위임류 한다는 거 뭐예요 아 갑자기 뭐 부모님이 아프거나 돌아가시거나 내 몸이 아프거나 경제가 폭망하거나 해서 쇼크를 받았어 그래서 이 삶이 무의미해졌단 말이에요 도대체 뭔가 어느 정도로 삶을 포기할 정도로 정말 무의미해졌어 그러면 돌아보게 돼 있죠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그게 위임류야 그게 위임류 발심, 연계로의 입문자 그런 어떤 자극이 있어야지 위임류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생각을 하다 보고 고찰이 고찰이 통찰이 꼬리를 밀고 막 되다 보니까 자꾸 우주적으로 고찰이 확장되죠 우주 너머는 뭐고 우주는 또 왜 시작됐고 나는 어디서 왔고 도대체 예수 부처님은 누구고 종교는 왜 생긴 거야 그렇게 고찰이 확장되면서 더 끝없이 이치의 이치 세상 이 우주 세존의 세상으로 막 확장되는 게 뭐예요 무소입이야 그러니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온 색상의 미초법 보고 듣고 맛보고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 자연의 이치 다 포함해서 그것들이 다 입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건 다 뭐지 나는 왜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맛보고 하는 거야 도대체 인간이라면 무엇이지 우리는 왜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되지 이러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명, 위임류, 이무소입, 불입, 색상의 미초법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다 그 사람이 구도자다 이 소리예요 그 사람이 구도자구나 그 사람이 입문자구나 그 사람이 발심이 제대로 됐구나 아 이제 공부 좀 하게 생겼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이 그 말이야 자 이제 이 두 구조를 보면 다 비슷한 구조로 이제 풀어지는 거예요 다 비슷한 구조로 수다원 능적신염 아득수다원 과부 수다원 명, 위임류, 무소입, 불입, 색상의 미초법 명, 수다원 이렇게 이 구조가 이제 같이 흐르니까 이제 같이 보면 이제 조금은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사다함 나올 거예요 사다함 사다함도 이제 똑같이 보면 돼요 사다함은 누구라고요 일단은 수행의 도상에 있어서 한 번 더 욕계로 태어나는 사람이래요 그러면 아까 전에 발심을 일으킨 구도자보다는 공부가 좀 돼서 아 이제 욕계로서의 육도인에는 딱 한 번 마지막이구나 이제 이런 느낌 갖고 일단 보세요 자 수벌의 어휘나 사다함이 또한 능적신염하면 사다함 과한가 사다함의 결과를 얻을 수 있나 사다함의 그 대자대비한 뜻을 품을 수 있나 사다함 수준에서 아 그게 사다함 과부 될 수 있는 것인가 사다함 수준에 맞게 사랑을 품으면 그런 생각이 있으면 사다함으로서 자격이 있습니까 사다함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다함이라는 결과값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 제가 사다함 맞습니까 이런 뜻이야 여러 가지로 해석해 보면 사다함과 발심이 되어 지구 에테르 장을 넘어가는 이렇게 써놨죠 이거 여러분 이 말의 뉘앙스를 이해해야 돼요 지구 에테르 장을 넘어간 게 아니야 넘어가려는 넘어가는 마지막 한 번 더 욕계로 태어난다며 여러분 여담처럼 들으세요 한 번 더 욕계로 태어난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 한 번일 리가 없어요 이 한 번이 실제로는 어떻게 풀어져요 억겁의 육도윤회를 포함해 이 한 번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여러분 착각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마지막이다 이거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한 번이 한 번이 아닌 걸 알게 돼요 그래야지 사다함에서 여러분 아나함 아나한으로 넘어가는 거야 실제로 그걸 못 깨달으면 아 나는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러면 다 가짜예요 아 나는 이번이 마지막 유네구나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 다 가짜야 그렇게 보면 돼 그 생각이 깨져야지 아나함 아나한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이제 겪어보신 분들은 제 말이 뭔지 이해하실 거예요 자 어쨌든 여기에서의 정의는 실제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에서의 정의는 자 그러면 이제 금강경에도 그 얘기가 써있긴 하겠죠 수보리온 불리아 세존 하이고 사다함 명 어떤 상태를 이제 명할까요 일 왕내래요 여기 있듯이 한 번 더 여깨로 태어나는 거 일 왕내 하는 거 그게 뭐예요 이치적으로는 위에도 설명했지만 무소입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사다함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이치적 상태를 얘기할까 실무왕내 한다는 거죠 무소입 하는 거에서 이제는 뭐 한대요 무왕내 한대 무왕내 무왕내 그러니까 아까보다는 뭐예요 훨씬 능력치가 상위죠 레벨이 높지 무소입 무소입 하는 거하고 갔다 왔다 갔다 왔다 할 수 있는 거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얘기는 뭐예요 무가 여기 있고 실제로 바운더리가 여기가 다 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여기 사다함 정도면 지구적 애틀의 장을 넘어서는 금기 정도기 때문에 지구적 애틀의 장을 살짝 넘어서 내려오고 넘어서 내려오고 이 수준을 실제로는 무왕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아는 무왕내는 뭐예요 실제로 만왕만내의 무왕매예요 우리는 우리가 아는 무왕내는 훨씬 더 이치적인 끝까지 가는 게 무왕내고 여기서 얘기하는 무왕내는 뭐예요 지구적 애틀의 장 수준을 살짝 벗어나는 상태에서의 왕래값 이렇게 그러면 뭐다 그게 진짜 사다함이다 이러는 거야 그게 진짜 사다함이다 그 정도는 돼야 사다함이다 자 그럼 여기 1왕내 있어요 욕계를 넘어가는 금기공분의 수준 여기 지구기 욕계 이렇게 제가 써놨어요 욕계를 넘어가는 금기공분의 수준이다 1왕내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실무왕내 실무왕내라고 하면 우주적 진리를 궁구해하는 금기다라고 제가 표현해 놨죠 이 표현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는 하셔야 돼요 정말로 무왕내는요 실제로 뭐가 무왕내냐 하면 부처의 힘으로 그리스도의 충동 가지고 내려오는 게 무왕내예요 만왕만내도 여러분 내 애고장에서 지구 애고장에서 우주 애고장에서 그리고 우리의 무주적 애고장에서 다 만왕만내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중의적인 것처럼 여기서 무왕내라고 하는 것도 실제로는 굉장히 중의적이고 포괄적인 얘기예요 실제로 이 무왕내가 뜻이 큰 얘기야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사다함이기 때문에 어떤 수준이에요 우주적 진리 섭리 수준 안에서 지구 애틀의 장을 조금 벗어났다 들어갔다 벗어났다 들어갔다 할 수 있는 수준 요렇게 요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실무왕내다 그러니까 제가 여지를 두르려고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우주적 진리를 궁구에 하는 근계 그게 남았다 그거예요 실무왕내 해도 사다함의 수준은 실제로 그 공부가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아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무리 사다함이 되면 뭐예요 우주 공부해야 돼요 우주 공부해야 돼 진짜 우주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야 무자성이 뭔지 공부해야 돼요 그렇게 이해하면 사다함 명일왕내 하는데 실무왕내고 명사다함 한다 라고 하는 부분 그러면 조금 쉽게 한번 위에도 생각해봤으니까 생각해보죠 발심은 됐어요 예를 들어서 발심은 됐는데 여러분이 이치가 궁금해 죽겠는데 이치 1, 2, 3가 해결이 안 돼 미쳐버리겠어 차라리 어느 만큼 죽어도 좋을 만큼 미쳐버릴 것 같아 내가 무왕내가 잘 안 돼 천보경은 문자적으로 해석되는데 그 깊이가 나한테 도대체 와닿질 않아 무왕내가 안 돼서 그런 거죠 제대로 무왕내가 안 돼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사다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왕내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확장되어서 무왕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무왕내가 뭐예요 궁부해야 하는 거예요 우주적 진리를 궁금해야 하는 거야 그리고 계속 파는 거야 그러니까 근기가 높아졌다 깨달음 상태가 올라갔다 사다함에서 어디에서 수다원에서 사다함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도자의 공부 상태가 근기가 올라갔다라고 쉽게 설명해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나함이 나와요 아나함 불환한다고 그랬어요 욕괴로 이제 더 이상 오지 않는다 상태적으로는 그냥 이해하시고 우리 이치적으로는 뭐예요 그거 다 없다 그런 거 없어요 불안하는 거 없어 뭐예요 그냥 끝없는 환이야 끝없는 환 그게 곧 뭐다 불환이다 불환 그래서 아나함 넘어간다고 누가 직접 얘기했을 때 나는 욕괴로 마지막 년이에요 지금 당신은 누군데 누구보다도 수다원 사다함 세상에 지금 앉아 있잖아요 누구보다도 진창에 구르고 있잖아 여기에 있잖아 지금 말하고 있는 당신은 뭔데 귀신입니까? 아니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나함이라고 해서 불환이라고 해서 그걸 이치적으로 더 깊은 뜻을 알지도 못하고 그냥 깨달음 수준이 한 번 오고 인제 안 오고 열반의 탈 아나함 되고 싶어 이러면 깨달음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와도 뭐예요? 가짜 자 이치적으로는 그렇게 일단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자 수보리 여유훈화 아나함 능작시 아득 아나함 과부 이랬어요 구조는 똑같아요 아나함 능작시념 아득 아나함 과부 이랬어요 구조는 똑같아요 아나함은 그 근기에 맞는 어떤 대자 대비의 생각이 있어야지 진짜 아나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무엇이 아나함입니까? 내가 아나함 맞습니까? 내가 그 결과 값입니까? 내가 그 결과를 이루었습니까? 아나함 능작시념 아나함 과부 이렇게 나왔죠 욕계를 넘어서는 근기 넘어서는 근기라고 그랬지 불환이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밑에다 제가 해석해놓은 건 뭐예요? 욕계를 넘어서는 근기 넘어선 근기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이렇게 여지를 두고 확장시켜서 이해하는 게 오히려 더 맞다 불환 이랬버리면 안 돼요 뻥일 뿐만 아니라 불환 없어요 여러분 다시 얘기하지만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또 나오죠 수버리온 불리아 세존하이고 아나함 위 불레 무불레 명 아나함 이랬어요 이제 여기는 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위하고 힘이 뭐가 다른지 구분하면 돼요 불레한데 불레 아까는 왕래였잖아요 근데 여기는 불레래 그러면 여러분 오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라 불레가 뭔지 여러분 그래서 힘으로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는 왕래하는 힘인데 여기는 불레래 그럼 불레가 뭐지? 근데 앞에 또 뭐가 붙었어요? 무 자가 붙었어 위 불레인데 그것들은 무불레다 그래야지 진짜 아나함이다 이랬버려요 자 여기서 불레 우리 불자 뭐라고 그랬어요? 비롯된다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불자 비롯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자 아이들이 수학여행을 떠나요 수학여행을 갔다 오죠 수학여행을 갔다 와 아이들은 그냥 뭐예요? 아이들일 뿐이죠 수학여행을 갔다 오는 거야 그게 아까 전에 말한 왕래 느낌이에요 이해하시죠? 자 근데 불은 뭐예요? 불레는 뭘까? 불레는 내가 어른이 되어서 정말 아이들을 먹여 살리려고 나는 경주를 갔다 와야 돼 예를 들어서 아이들은 수학여행으로 갔다 오지만 나는 정말 먹고 사는 절체절명의 이유 때문에 그 경주를 갔다 오는 거야 다르죠? 마치 이런 거와 같다는 거야 여러분 불레라고 하는 게 실제로 그래서 왕래하고 불레하고 힘이 그렇게 다르다 이치적으로 비롯되는 힘을 갖고 있는 게 불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래서 아나함은 불레하는 거야 당연히 뭐 할 수 있어요? 왕래할 수 있지 왕래할 수 있어 다 그런 뜻으로 뭐예요? 그 결실이 뭐라는 거예요? 무불레라는 거예요 무에서부터 비롯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야 무에 세상에서부터 만왕만내할 수 있는 힘이에요 그래서 만왕만내 우리가 아는 천부경에서 만왕만내의 힘은 아까 전에 왕래의 힘이 아니라 실제로는 이 불레, 무불레하는 힘까지 포함된 왕래가 있어야 되는 거야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 불자의 힘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 그거예요 불자의 힘 그래야지 진짜 네가 아나함이구나 그 사람이 아나함이구나 그 상태를 아나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구나라는 거예요 시고, 명, 아나함 이런 게 명위불레, 실무불레, 시고, 명, 아나함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구조지만 여러분 뒤에서 해석하는 게 약간 달랐죠 위임류에서 무소입 무언가 그 흐름을 타서 궁금해서 입문하는 느낌이죠 무소입 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 했어요? 일왕래하면서 무까지 왕래한다라고 했죠 왔다 갔다 하면서 무슨 정복값들은 챙기는데 고임까지는 있는 것들 자 여기는 위불레, 무불레 그랬어요 아 비롯되는 힘 자체가 있다는 건 이치의 힘이 조금 더 담복 당겼다는 거예요 이게 위불레 근기 상태가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주적 이치를 어느 정도 알면 일반적으로 유물론자보다 얼마나 많은 이치적 상태들을 많이 겪고 그것들을 품고 있겠어요 그것들이 실이야 무불레의 실이라는 거예요 무에서부터 비롯될 수 있는 힘 일시, 무시 일이 시작하니 무가 시작되었다 무에서부터 비롯된 일 그 무불레의 힘이 어느 정도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들이 뭐다? 곧 아나함이다 아나함 상태가 그렇다 아나함 근기가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위불레에 욕계를 극복해서 우주적 에트르장 하에 머무를 수 있는 일을 놨어요 욕계를 극복해서 우주적 에트르장 이 우주적 에트르장 정도에서 머무를 수 있는 근기 우주적 에트르장 아래 그 하에 거기 정도 그러니까 우주가 미처 궁금해야 돼요 여러분 불레한다고 여기 불안한다고 좋아할 게 아니에요 우주를 뚫지도 못했는데 무슨 그렇죠 그러니까 위불레, 무불레 하면서 이치를 챙겨서 자꾸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치의 비는 언제나 촉촉하게 내려요 자연 만물은 나에게 언제나 이치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것들을 관물하면서 챙겨야 돼요 알아야 돼요 모든 것은 영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그것들을 보는 공부를 해야 돼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불레 위불레, 실무불레 하는 거예요 그게 곧 아나함의 공부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실무불레 욕계로가 아닌 우주 섭리를 벗어나는 공부를 하는 근기라고 제가 설명을 해요 오히려 여지를 두고 명 아나함 했지만 그 아나함의 미션을 저는 더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욕계로가 아닌 우주로 더 높은 세상 더 근원의 세상을 궁금해하는 근기로 발전된 상태다 라고는 얘기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나함이 나오겠죠 여러분 이제 보세요 아나함 아나함이라는 말은 구도자로서 공부를 할 때 많이 듣는 말이에요 종종 그냥 뭐 아나함, 아나함 이러는 게 그게 이 아나함이에요 아까 얘기했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해탈 열반의 경지라고 무학도라고 해서 유학이 아니라 무학적으로 넘어간다 자 유학이라 그래서 일반 지식을 공부하는 걸로 끝내서 공부할 게 없다는 뜻이냐 아니다 진짜 물을 공부하는 거다 그건 뭐예요 대자대비 바다에서 한바구니 대자대비 바다 복덕을 떠내서 우리가 기복덕하야 창조의 힘을 보시하는 것 이런 것 이런 공부하는 게 이제 아나함의 공부가 시작이다 다시 설명해요 물체, 에테레체, 아스트랄체 감각혼, 오성혼, 의식혼 마나스부띠, 아트만 아나함 됐다 그래서 끝나냐 저는 안 그러죠 다시 내려와서 올라가고 다시 내려와서 올라가고 왜? 모든 사람들을 구제해야 되니까 왜? 나는 요번에 내려올 때 실패했으니까 그것들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내 옆에 있었던 부처님과 예수님 그 시절의 부처님과 예수님 지금 이 시절의 부처님과 예수님은 아직도 그렇게 내려오고 계시더라 근데 아나한이라고 네가 뭔데? 지금 큰 공부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그런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걸 제가 지금 강조드려요 헛공부하시는 분들이 꼭 그렇게 평화감 느끼면서 아나한이고 열반해탈 산매에 빠져서 자꾸 그 상태로 머물면 뭔가 최고경제 같죠 아니야 좀비일 뿐이에요 찔말의 여지 없어요 좀비야 아나한 좀비야 그 상태 그냥 좀비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착각하지 말자 어쨌든 공부로서 정의된 걸로 보면 해탈의 경지다라고 얘기해요 아나한이 그 수준에 맞는 대자 대비한 마음을 품으면 그게 아나한 도부입니까? 자 이제 여러분 여기에서 결과적으로 달라지는 게 뭔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위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위에서는 다 여기 과라 그랬죠 여러분 수다원 과 이랬고 사다함 과 이랬어요 이게 여러분 전혀 다르다는 걸 여러분이 글자 하나로 여러분이 눈치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아나함 과야 이건 그러니까 지식 영성 막 채우는 거예요 실제로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 공부로는 지식이 알므로 영성이 대자 대비 사랑 지혜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도라는 거예요 도 한자가 정확히 달라졌다는 걸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나한 이러면 뭐라 그랬어요? 좀비 아나한들의 지난 상태에 니네 후배들은 다 과야 과 그냥 그 결과값이야 아직 가야 될 게 많겠지 근데 너 아나한 되고 났더니 뭘 알아야 돼? 도야 이제 너는 도 도 아나한이 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나한의 도가 시작돼 이 끊임없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와 섭리 공부 정도는요 여러분 이제 아나함 정도면 이제 어느 정도 차고 아나한 정도면 이제 거의 끝나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 쉽게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물적자가 품고 있는 저차 도덕성이 어떤 도덕성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고차 도덕성으로 바뀌어야 돼요 저차로 알고 있는 진선미에 대한 이해가 고차 영적자의 진선미에 대한 이해로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모든 게 저차에서 고차로 바뀌어야 돼 이 사고도 물적 사고에서 영적 사고로 업그레이드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그 곧 뭐예요 섭리와 진리 차원에서의 사고 수준이 어떻게? 순리와 도리 순리와 도리 수준의 사고로 올라가야 된다 그 소리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 도자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 수다원사다함 아나함 되면 뭐예요? 아나한이 돼도 이제 갈 길이 천리만길인데 그런 뜻을 여기서 문맥상 말해야 된다 그거예요 여기 정확히 얘기하고 있다 아나한 도라고 얘기했는데 무슨 무화귀예요? 뭐 더 이상 배울 게 없어? 헛소리는? 무슨 이 헛소리가 있어? 금강경에도 이렇게 떡하니 써 있는데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이제부터 시작 이제부터 너네들 흑암으로 출동이야 뛰는 거예요 나가야 돼 이제 다 서로 안 나가겠다고 등 떠밀고 있을 때 여러분 이제 나갈 차례란 말이에요 아나한 도 이랬으면 그거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 아나한이 어떤 대자대부의 마음을 그 수준의 근계에 맞게 품어야지 아나한의 도를 품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 글자의 차이에서 오는 엄청난 간극의 힘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다시 뭐다고요? 아나한은 도다 나머지는 뭐였어요? 그냥 과였어 여기는 도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아나한 도 뭐예요? 과가 아닌 순리와 도리를 더 높은 이치를 궁구해야 하는 공부 상태다 그런 근기 상태다 그러니까 여기 제가 뭐라고 써놨어요? 창조공부라고 써놨죠 여기 창조공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한들은 거기 있으면 뭐 할 거예요? 네가 아나한 됐던 것도 누구 덕이에요? 네 선배 아나한이 흑암으로 운행하다가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한 세상에서 너도 아나한댄 거야 그러면 너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들도 아나한 도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자재보살이 뭐 했어요? 행심 반야바람일다시 조견한 거야 그래서 아나한 도니까 아나한 중에서도 제대로 된 아나한들이 뭐 한 거예요?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바람일다시 조견 오운개공 도일체고액 도일체고액 자기도 같이 올라타서 자기도 같이 뭐 해요? 고살로, 열애로, 불로 고차 존재로, 천사로 막 내려와서 우리에게 자신에게, 친구들에게 지식과 암, 영상과 대자 대비 사랑의 힘을 가르쳐주고 있다 그게 뭐라고요? 아나한 도 끊임없는 도 그러니 위에서 이제 뭐가 나왔어요? 뭐가 있으면 뭐가 해야 된다 그게 아나한이다 명아라한 나왔죠? 그럼 명아라한의 힘이 뭔지 이제 여러분 보세요 수버리온, 불리아, 세존, 하이고, 실무유법이래 이제 확 달라졌죠 여러분 여기서 힘이 확 달라진 걸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는 과였지만 여기는 지금 도예요 도하니까 이제 뭐가 나와요? 진짜로? 무유법이 나와 무유법 음양의 진동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음양의 진동은 섭리를 완전 벗어나는 근기 수준의 공부예요 무유법이라고 이래버리면 그거는 간극의 힘이야 여러분 그거는 그냥 법의 힘이에요 그거는 그냥 로고스 말씀의 힘의 실제야 음양 이래버리면 그냥 그것들이 옷을 입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빛으로 출동해서 선악이 나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실제로는 그 구분과 차이를 해야 된다 불리아, 세존, 하이고 실무유법 실제로 이 정도 이치는 알아야지 뭐다? 명아라한 아, 그게 아라한이구나 그것이 진정한 아라한이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아라한 정도로 넘어왔을 때 이전하고 힘이 완전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구별이 돼요 여긴 도자, 무유법이 있다라고 하는 거 결실이라 그래도 같은 결실이 아니죠 수준이 어쨌든 구조적으로는 아라한 능작시, 아득, 아라한, 도 혹은 과부 능작시념, 아득, 아라한, 도 혹은 과부 이게 수다원, 사다함, 아라함 다 반복이 됐었고 그리고 그것의 근기에 따른 결과값 그게 진짜 아라한입니까? 그게 진짜 아라함, 사다함, 수다원입니까? 라고 하는 것들도 같은 구조로 지금 정의하고 있고 결국에는 아라한쯤에 왔었던 와서는 뭐예요? 도자 그리고 무유법이 나왔어 훨씬 더 이치적인 순리와 도리적인 상태다 말씀의 상태다 법 자체의 상태다 라고 하는 걸 이해할 수 있다 구조에서 실무유법 음양의 진동값 우주적 이치를 꿰뚫는 금기라고 이렇게 써놨죠 이것의 힘이 뭐다? 아라한의 힘이다 아라한은 그것들을 끊임없이 공부해서 뭐 해야 돼요? 음양을 진동시켜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게 무국이 태극이에요 그게 무국이 태극이고 그다음부터 실제로 음양이 진동을 하면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진동과 형체가 같이 뿌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진동과 형체 이게 뭐예요? 이게 양자역학이에요 여러분 양자역학 진동이 있으면 도대체 모르다가 형체를 딱 드러내는 게 뭐예요? 관세음을 탁 지켜보면 나 여기 있지 하고 형체를 드러내는 거야 그렇죠? 그게 소리와 빛의 힘이에요 여러분 말씀의 힘 그게 음양의 값이야 여러분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세존 약 아라한 작시념 아득 아라한도 같은 이야기가 조금 반복됐죠 그러면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 그 소리야 만약에 아라한이 작시념 하면 실제로 그 상태에서 아까는 능작시념 했죠 여러분 능은 뭔가 조금 능이 공부해내는 그거 과정을 조금 얘기한다고 보면 되고 여기는 작시념 했죠 그러면 흑아미룰 운행하는 능은 이거는 능작시념 쪽이고 작시념은 뭐예요? 흑아미룰 운행해서 빛이 있으라 작시념 이힘 이힘 빛이 있으라 직전에 그 힘이 작시념이야 능은 흑아미룰 운행하는 이런 의미고 여러분이 힘으로 그걸 알면 여기는 능자가 빠졌네 그러면 뭔가 지금 일을 벌이기 직전이구나 작시념이구나 작시념이구나 뭔가 빛이 있으라 하겠구나 대자드비가 끌어서 넘치겠구나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약 아라한 작시념 아라한이 그것들이 흘러 넘친다고 했을 때 아를 득하면 사고성체의 힘을 만약에 득하면 그것들이 곧 아라한 도인데 그 상태는 뭐다? 즉 위착단 상태다 뭐가? 아인중생수자상임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땅 하나님으로서 물체, 에테르차, 아스트랄체, 자아체 아인중생수자상이 착되면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아라한 도를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아인중생수자상이 즉위착된 아라한들의 인간 하나님 상태도 지금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만약에 아라한이 그런 대자드비의 사랑이 흘러 넘쳤을 때 그 인간이 아득 영체를 얻으면 자아체가 확고하게 쓰면 아상이 인상, 중생상, 수자상 중심으로 착착착 되면 그게 곧 뭐다? 아라한 도다라는 거예요 아라한 도라고 하는 게 여러분 실제로는 어떻게 또 설명할 수 있냐 하면 이거는 아라한 도가 자명한 힘으로 보잖아요 그럼 아라한 도 이 자체가 이치예요 아라한 도 이랬버리면 이건 이치야 수준이 그러니 아라한 이랬버리면 이건 좀비인데 아라한 도 이랬버리면 이건 이치예요 순리와 도리 정도의 수준을 포함한 불을 얘기하는 거하고 비슷해 아라한 도 이랬버리면 아라한 도 이랬어요 그게 뿌려지면 뭐예요? 그게 불하는 작용으로 불 되는 거야 그죠? 그게 오면 연애가 되는 거고 그것들이 상하로 작용을 일으키면 그게 비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제가 이 불자와 이 불자와 그 다음에 이 비자를 같이 설명드렸어요 여러분 지금 구분이 쉽지는 않아요 주기착 아인중생 수자 이래버렸어요 영혼 백신 사고성체 독립적 완성이다 땅 하나님으로서 인간 하나님이 내려왔다 삼의 일체가 돼버렸다 어디서 이 대지 위에서 누구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메시합니다 여러분들이 미래의 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고성체가 그래서 아인중생 수자상이 착한 것이 아라한 도 자체가 된다 만약에 아라한이 작시념하면 능작시념했듯이 그 창조공부를 하고 아카치 레코더를 읽어내고 대자드비 사랑을 품으면 염자가 여러분 품으면 그거예요 염자가 여러분 염자 한번 볼게요 그럼 염자가 뭔지 염자 한번 보죠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뭐예요 생각 염자죠 생각 염자예요 근데 이제 모양자로 보면 마음심의 이제 금이래 뭔가 마음 이제 마음 뭔가 이제 마음 생각 스물이십 잠깐 짧은 시간 생각하다 마음에 두다 기억하다 외우다 암송하다 이런 말도 있어요 뭔가 암송하는 힘도 있대 언행을 조심하다 불쌍히 여기다 귀여워하다 염자가 이런 말이래요 염자 자 그러면 이제 회의문자 보죠 생각하다 외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알기로는 이제 금 마음 심 자의 결합 자 근데 이제 금자가 뭐냐면 입을 거꾸로 그렸대요 입을 거꾸로 그린 거예요 여기 지금 입 여기 지금 심장이 그려져 있죠 이걸 봐야 돼요 입 심장 그래서 본래의 의미는 입안에 머금 따였대요 이게 입안에 머금 따 지금 왜 이거를 자꾸 여러분들한테 한 번씩 보여드리냐 하면 입 글자가 들어가거나 마음이 들어가거나 이런 거 생각 염두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머리 뇌로 생각하는 걸까 이런 궁금함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번씩 찾아보는 거야 이 염자가 흔한 글자인데 과연 그 입만 있을까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한 번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염자는 뭐예요 무엇이 생각해 여러분 제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사고와 심장 사고는 왜 일어나고 심장은 왜 뛰는지에 대해서 엄청 얘기했잖아요 개종 착용 출하는 그 힘 때문에 다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염자도 뭐예요 무언가 심장이 뛰는 희망에서부터 같이 비롯된다는 거야 이 보세요 이제 여러분 입안에 머금었다 여기 근데 심장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 이걸 몰라도 막 자기적으로 설명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자 말이 밖으로 새어나가는 거예요 세어나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막 있는 거야 그 마음 안에 보세요 말이 밖으로 세어나가지 않고 심장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 심장에 들어차 있는 모습 여기 있잖아 여기 보세요 또 옛사람들은 생각은 머리가 아닌 뭐로 한다고요 심장이 한다고 이렇게 써 있어요 머리가 아닌 심장으로 한다 옛사람들은 생각이 머리가 아닌 심장으로 한다고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제가 초반 강의에도 몇 번 얘기했죠 이 마음을 좀 마음을 이러면서 우리는 가슴을 치는 사람들이라고 가슴이 아픈 거예요 우리는 가슴이 아파 어우 머리야 이것보다는 우리는 가슴이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다 왜 우리는 생각을 머리로 뿐만 아니라 뭘로도 하니까 마음으로 하니까 그 말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이 심장에서 말이 심장의 바다에 이렇게 막 웅트고 있는 거야 자 그게 생각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 글자가 그렇다는 거야 이제 힘으로 느껴보라는 거죠 그래서 작시념한다는 게 그래서 제가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대자 대비한 마음이 끓으면 이렇게 설명했죠 제가 그 생각이 있으면 그런 뜻이 대자 대비한 마음이 그 심장의 바다 마음의 바다에서 그렇게 끓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작된다는 거야 무언가 이루어져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죠 작시념이 그러한 거다 알아한 작시념 한다고 하는 거예요 뭘 중심으로 아 득 자아체 중심으로 되는데 즉위착이야 그건 어떤 상태 아인중생 수자상이 즉위착된 상태다 아를 중심으로 그렇게 알면 된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세전불설 아득 무쟁산매 인종 최희제일 시제일 이옥 아라한 아라한에 대한 설명을 이제 여러분 계속 하죠 근데 나름 자명해요 제가 아까 비판했던 오해의 수준만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하시면 아라한에 대한 설명이 자명해요 나름 왜냐하면 그 과정이 너무 자명해서 여기서 지금 수담 사담 아람 아라한이라고 했던 게 금기 수준에서는 자명하고 금강경에서는 그것들을 비롯해서 그것들을 포함해서 설명을 자명하게 하고 있다 상태적으로 그래서 저는 동의가 어느 정도 된다 자 이제 보세요 무쟁산매라고 나와 있어요 일단 제가 무의 이치로 들어가려는 산매라고 했는데 뒤에 뭐라고 써놨냐면 구도자의 처절한 중도라고 써놨어요 자 우리는 중도가 여러분 뭐예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옳고 그름을 그냥 균형 잡고 있는 상태 아니에요 처절한 생각의 상태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힘든 이 상태 자체가 중도다 라고 늘 얘기해요 자 무쟁산매가 뭘까 여러분 산매에 빠졌다고 무쟁한 거 그냥 뭔가 청정한 상태 뭔가 이런 어떤 의미 같으세요 예를 들어서 이대로 해석하면 다툼이 없는 산매를 얻어 이걸까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무쟁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여러분 안협다라 산맥산보리 무상정등각도 제가 뭐라 그래요 바다는 평화로워 보여도 그 바다 안에서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보다 그 바다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몇 곱절도 많죠 마치 그거라는 거야 무쟁이라고 하는 건 마치 무의 바다에 쟁하고 있는 상태예요 엄청난 다툼의 상태 뭐 음양의 진동값이 예를 들어서 그게 무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무쟁했던 산매라고 하는 게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다툼이 없는 아주 고요한 산매 상태일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산매도 그래서 착각하지 마세요 선정에 들고 산매에 빠진다 그거 여러분 뭐 행복할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현실에서 벌어지는 아 대출은 어떻게 갖고 우리 아래 어떻게 하고는 뭐고 아까 얘기했던 그런 것들 그런 것에서는 벗어나지만 무쟁산매 여러분이 만약에 그 상태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싸움이 일어나요 어느 만큼 죽을 만큼 실제로 죽어도 될 만큼 가짜 공부하고 뻥 공부하고 공부 제대로 못하신 분들이 무쟁산매 산매에 빠지면 어우 막 앉아갖고 우아 떨고 있는 이런 것 같죠 여러분 절대 아니다 착각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다시 써놓은 거야 산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처절한 중도다 더 처절한 중도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불설 내가 자체가 무쟁산매를 득하면 뭐예요 처절하게 구도하면 그 소리야 더 더 어디에서 인종 오성훈 중심으로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중에서도 오성훈 중심으로 왜 여러분이 그래서 아카싱 레코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초성기 태양기 달기 지구기 중에서도 지금은 오 문화기를 지나갈 때는 어떤 상태예요 오성훈 상태 그것들이 메인이 되는 상태야 오성훈 지금은 어쩔 수 없어요 전체적인 인간의 발달상태가 오성훈 중심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극히 두문 사람들만 뭐예요 극히 두문 사람들만 의식혼을 넘어서 마나스부티 아트만 알아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것도 맞아 여러분 그것도 맞아 그것들에 대한 갑갑함이 있는 것도 저도 알아요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조금 달라졌다 언제부터 2000년 전에 골고다 비위가 쾅하고 박힌 때부터는 이게 시계추가 크게 넘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까딱하고 일로 확 넘어가 버렸단 말이야 지금부터는 그래서 큰 공부를 해서 여러분 자체가 다 알아한이 돼야 돼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지금 큰 공부 창조 공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언제까지 알아한이 되려고 혈안이 돼서 무쟁산매 들어가려고 가짜 공부하고 있고 평화로워서 좀비 상태로 있을 거냐 말이에요 그거 아니다 자 혼적사고로서 오성원 중심으로 적절하게 중도를 끊임없이 이뤄내야 된다 그게 무쟁산매 인중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뒤에 그게 뭐래요 최제일이래 이게 제일 이혹한 알아한이래요 여러분 이게 자고성체 중에 혼적사고체가 인중이 그래야지 최고 제일 알아한의 상태를 자 이혹이 뭐예요 떠난다 어떤 욕구 상태를 떠난다 근데 이거 뭐 욕심 욕구가 아니에요 끊임없이 구도해내려고 하는 집념이에요 구도자로서의 그게 욕이야 자 이는 뭐예요 떠나는 거야 자 그러니 보세요 이혹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 있을 때 처절하게 싸워서 내 애고장도 벗어나야 되죠 그거 이혹하는 거야 자 지구 애테르장도 처절하게 싸워서 이혹해야 되죠 지구 애테르장 벗어나는 거야 방금 뭐뭐 통과했어요 수다원과 사담과 이랬어 자 그리고 지구를 더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쳐야 돼 우주이치가 돼야 돼 그게 뭐예요 아나함 과 자 그리고 나서 이제는 우주적 애테르장을 완전히 툴툴 벗어버리고 진짜 하나님 공부 창조 공부를 해야 돼 그게 뭐예요 아라한 과 아라한 도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넘어가는 거야 그죠 그게 이혹이라는 거예요 이혹 이혹 그러니 지금 인간 하나님 상태는 아득 무장산매하야 오성원 중심으로 해야지 그게 최제일인데 그 이혹의 힘을 갖고 있는 결과값인 아라한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무장산매 인중 하는 것이 뭐예요 도대체 인간 하나님으로서 처절하게 중도를 살아내라 고찰해라 통찰해라 뚫어내라 지금은 사고로서 우주여행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혹이라고 하는 건 각각의 금기를 훨씬 더 뛰어넘으려고 하는 처절한 싸움이다 중도의 길이다 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아라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으나 그 아라한도 저는 뭐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꾸 더 더 넘어서야 된다 더 처절한 중도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중심은 뭐다 지금은 인중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천지인중 천지인중이에요 인 천부경적으로 얘기해도 실제로는 자 이제 다음 볼게요 세존 아 부작시념 아시욕 아라한 이라고 다시 정의해요 자 부작시념 아까 작시념 얘기했죠 작시념이 뭐예요 대자데비 사랑 그 마음 심장에서 끓는 마음을 입으로 뱉는 것 그 힘 그 힘 그 대자데비의 마음을 품고 있느니 아까 염자 했어요 작시념 한다는 거예요 그 작시념 어디에서 아부터 아로부터 비롯된 작시념은 그죠 창조의 힘은 하나님 공부의 힘은 대자데비한 마음은 아시 이옥된다 그죠 비롯되어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는 중도의 길이에요 이옥이라고 하는 게 이쪽에서부터 이쪽으로 떠나려고 처절하게 싸우는 게 이옥이다 이옥 아리랑고개를 넘어가는 거죠 바냐 바라밀이에요 이옥 하는 건 이쪽에서부터 떠나 저쪽으로 가려고 발버둥 치는 거 구도자의 길이죠 처절해요 여러분 자 그게 아라하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다시 설명한 거야 자 아부작시념 자아체 사고성체 완성으로의 공부 과정이라고 저는 또 붙여 설명을 해놨죠 아부작시념 이라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사고성체의 얘기잖아요 지금 전체적으로는 거기서부터 작하는 힘 무언가 일시무시하는 힘 우주를 만들어내는 힘은 어디서부터 비롯돼요 이념 마음 내 마음작용에서부터 비롯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마음이 지금 뭐 기준으로 들어와 있어 아인중생 수자상 사고성체 안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고성체를 더 철저하게 이해하자 그 사고성체의 더 완성형 더 아부작시념 이러는 게 더 인간 하나님으로서 훨씬 더 완성된 모습 더 큰 공부 진짜 공부 큰일 하는 것 이런 것의 공부 그게 아부작시념 그것으로 더 가려고 하는 이 욕이 곧 다시 아라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욕 아란 독립자체가 하나님 공부하면 곧 그게 아라한이 된다 아라한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 여기에 명이 들어갔으면 훨씬 더 자명하다는 소리죠 명 아라한 이렇게 되는 거 자 근데 그 차이도 있어요 여기서 지금 의도는 약간 모호하긴 하지만 명 아라한이 아니라 그냥 아라한 이래버리면 나는 나다 이런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명자가 생략되고 그냥 아라한 이래버리면 명자는요 여러분 이치의 결과값이니 너를 인증해주는 느낌이에요 명 이러면 빛이 있으라 하지만 내가 하나님이면 그 빛이 곧 나고 내가 빛이니까 뭐 빛이 있으라 이러고 말할 게 없죠 예를 들면 이런 의미예요 명이 만약에 빠졌다 그게 곧 아라한이다 라고 하면 하지만 명자의 힘은 기존에 제가 설명했던 대로 조금 이해하시는 게 맞아요 아주 자명한 힘이에요 제가 그래서 초반에 공부할 때 뭐 많이 말씀드렸었어요 소리가 음성이 되어 말씀 이랬죠 소리가 음성이 되어 말씀 그 다음에 뭐 했어요 명 음성으로 뭐가 있으라 빛이 있으라 그 다음부터 뭐 섭리 세상의 창조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소리 음성 말씀 그 다음에 명 빛 창조 이렇게 된 거야 소리가 뭔데 앞에 들어가고 음성이 뭔데 앞에 들어가고 말씀이 뭔데 이렇게 앞에 들어가 제가 하나님 입장을 알기 때문에 이런 순서대로 말씀드린 거죠 야외 하나님이 소리를 음성으로 만들어 말씀을 뱉어서 명하야 빛이 있으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제로 그래야지 창조 작업이 우주 에트리장 이하로 이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실제로 유한 세상의 창조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다 이게 무유법이에요 소리 음성 말씀 명 빛 창조 이러는 게 독립치 하나님 하나님 공부 곧 아라한 이라고 하는 그 아라한은 지금 이런 공부예요 소리 음성 말씀 명 빛 창조 명빛 창조 이 공부 이 공부 그런 진짜 공부 큰 공부 창조 공부 하나님 공부를 해야 된다 우리 인간들은 인재부터 그 공부를 해 나가야 된다 앞으로 수천 수만 년 수십만 년 동안 세존 약 작시념 만약에 작시념 한다고 다시 나와요 그러면 아라한 도를 득한대요 득 아라한 도 그러면 세존이 즉 불설해 세존 즉 불설 수보리 시요 아란나 행자라고 얘기해요 아란나 행이라고 하는 건 사전적으로 번뇌가 없는 삶 숲속에서 뭔가 대청정한 상태에서 고요한 이런 뜻이래요 아란나 행 이게 그런데 그렇게 해석 안 하죠 저는 일단 상태가 청정하다 그런 거는 그냥 뜻으로 이해하시고 무상정등각 아뇩다라 삼박 삼보리 에서 행을 하면 아란나 행 하고 비슷한 의미예요 실제로는 비슷한 의미인데 저는 그렇게 해석 안 한다는 거예요 아란나 행 자가 뭐예요 여러분 아란나 행 자 그런 의미로 만약에 상태가 이렇다고 이해하고 흑아미를 운행하는 그러다가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는 게 뭐예요 아란나 행 아란나 행 만약에 진짜 아란나 하니 아란나 흑아미를 운행하다가 아란나 행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요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요자가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요자가 즐길 요자 잖아요 즐길 요자 재미있을 락 그런 뜻이에요 요자가 찾아보시고 그러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있잖아요 잘난 사람보다 노력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잘나고 노력하는 사람보다 뭐가 더 능력이 있는 사람 즐기는 사람 즐기는 사람이 더 대단한 거잖아요 우리 흔한 말로 자 그런 뜻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요 아란나 행 자 아란나 행 즐기는 자라고 말씀하지 아니었을 것이온 이런 소리가 아니라 요 아란나 행 즐기는 자 수준 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빛이 있으라 그냥 시식 걸렁 즐긴 다는 소리예요 아니에요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그 제조를 이용해서 어느 수준까지 그냥 그걸 즐길 수 있는 수준까지의 아주 높은 경제다 요 아란나 행 자라는 것을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의 취지를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작 아 약작신염 영원 백신의 완성형 등기는 여기는 이렇게 써놨어요 사고성체에 이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자꾸 영원 백신 사고성체 중심으로 설명은 하죠 약작신염 뭐라고요 창조 대자 대비한 마음이 들끓었을 때 입 밖으로 툭 나올 수 있는 이 힘 이 힘 그러니까 영원 백신이 완성형이 돼야지 빛이 있으라 할 수 있는 금기까지 올라가는 거죠 우리는 지금 어떤 하나님이니까 땅 하나님이니까 그렇죠 그게 곧 아라한 도라는 거예요 아라한 도다 그러면 세존 즉 불설 하나님이 곧 말씀이니 이 말이에요 세존 즉 불설이다 하나님이 곧 말씀이니 그렇죠 세존이 우주적 전체 이치 아니에요 세존 즉 불설 뭐야 거기서 비롯된 말이네 세존 즉 불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곧 말씀이다 이치는 곧 말씀이다 모든 것은 어디서 비롯된다 말씀으로부터 비롯된다 이치는 말씀에서부터 비롯된다 세존 즉 불설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수보리야 수보리야 다시 정의하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들은 다 뭐라고 정의할 수 있다 요 알았나 행자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거예요 시오 알았나 행자 말씀으로 빛을 내뱉은 야외 하나님의 창조 행위다 라는 거예요 창조 행위다 흑아미를 운행하다가 빛이 쓰라 해서 우주를 만들어내는 이런 작업들 시오 알았나 행자다 다만 어디까지 세팅했을 때 이 알아한 도를 정말로 알아한 도로서 행하는 하나님들 얘기예요 지금 상태는 하나님인데 헛소리하는 하나님들 많죠 이치 조금 알았다고 영성 조금 알았다고 물질적 이야기에 빠지고 그냥 뜻모를 영성 쫓아다니면서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극평화감에 미쳐가지고 사람들을 다 글로 내몰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실제로 알아한 도예요 아니에요 본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야 그런 하나님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그죠 우리는 아 작시념하는 하나님 참으로 즉 알아한 도한 하나님 그 하나님은 곧 말씀이다 자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를 수 있다 요 알았나 행자라고 부를 수 있다 흑아미를 룬행하다가 빛이 쓰라라고 자명하게 얘기했던 그 야외 하나님 우리의 직조상 그 하나님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요 알았나 행자라고 하는 게 자 이 수보리 실무소행 이 명수보리 시오 알았나 행 여기 나와요 이렇게 알았나 행이 뭔지 여기 읽어볼게요 일단 수보리 실무소행 수보리가 큰 공부를 하고 하나님 마음에 머물며 행하면 무소행 이라고 위에도 비슷한 얘기 나왔었잖아요 무소행 무의 이치로서 풀리는 것 그의 결과값 빛이 있으라 말하는 행위 이치가 물질이 되는 행위 그 자리의 힘 무소행 그죠 무소행 누가 했었어요 높은 이치로 따지면 관자재보살이 행심반야바람이 있다 시조견 이랬버리는 거 이게 무소행이야 무소행 자 그 결과값이라고 하는 건 그게 곧 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보리야 봐봐 실무소행 해야지 그게 진짜 뭐라는 거예요 시오 알았나 행이다 라고 다시 정의하는 거예요 다시 아라한도 작시념 아라한도 세존 세존 즉불 썰 무소행 그게 뭐다 요 알았나 행위다 라고 하는 거죠 시오 알았나 행 시오 알았나 행 자 하는 걸 여긴 다시 써놨어요 즉 부처 하나님으로서 당연한 행위다 너무 마땅한 행위다 즐기는 여기 이제 즐기는 제가 아까 설명해 놨잖아요 여기는 또 뭐라고 써놨어요 기꺼이 기꺼이 기꺼운 게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껍다 어떤 고통값도 기꺼울 때는 담담하게 걸어가죠 여러분 그게 즐기는 거예요 운동하는 사람들이 극강까지 치닫는 게 뭐예요 요 정말 온몸은 일반인들이 겪지 못하는 고통값에 있죠 운동 전문가들은 전문인들은 그게 요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웃잖아 그죠 마지막에는 엄청 힘든 훈련하고선 허허허 하고 웃어요 그리고 금메달 따면 어떻게 돼 이제 기분 죽이는 거죠 그게 요 알았나 행 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우주 창조하는 것도 다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요 알았나 행위 그렇게 당연한 그 고통도 즐겨내고 참아내는 기꺼이 그 행위다라는 거예요 시요 알았나 행위 그러니까 우리는 시요 알았나 행 자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요 알았나 행 하는 하나님 근기까지도 올라가야 된다 자 그 근기가 지금 뭐예요 아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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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아라한 아라한 도를 가는 아라한 어떤 힘이 있는 작시념하는 대자대비 사랑에 들끓어서 거기서 창조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작시념한 상태 즉 그 힘은 모아도 같아요 세존 즉 불설 하나님이 곧 말씀이다 말씀은 곧 물질이 된다 이치는 곧 형상이 되는 것 세존 즉 불설 그 말씀의 힘 또한 뭐 그것들이 바로 무소행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곧 무소행이다 자 많은 말과 상태의 정의로서 아라한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 반복된 얘기를 쭉 했어요 어디서부터 수다원서부터 사다함 아나함 그 다음에 아라한까지 계속 설명을 이어가고 있더라 자 그러면 이제 제목으로 올라가 볼게요 여러분 아까 전에 제목 뭐였나 보죠 자 즉 찰상 본래가 무형이었다 자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이러면서 배움으로 따졌을 때는 발심이 돼서 무학위까지 올라갔어요 거기 무학위까지 올라갔어 그죠 깨달음의 길을 들어서 유학이 아닌 무학위까지 올라갔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그 차원으로 본래무용이라는 것을 봐보세요 본래의 자리에서 비롯되어 왔는데 그것들은 무에서부터 비롯된 형상이구나 이치구나 형태구나 결과값이구나 라고 얘기했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무형이라는 게 자 이제 거꾸로도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이렇게 됐어 자 그럼 아라한 입장에서도요 더 큰 무의 자리가 있고 그러면 나는 지금 어디서부터 비롯되어 왔어요 여기 여기 수다원 이하 일체 중생서부터 내가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이렇게 올라갔죠 그럼 아라한 입장에서도 본래 무형의 힘으로 이렇게 올라온 거야 이해하세요? 이 무는 곧 나애고 잖아요 큰 셀프는 곧 작은 셀프야 작은 셀프가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럼 무의 상태에서 다시 아라한으로 갔다고 봐도 무방한 거야 여기서 일로 오나 여기서 일로 오나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은 인간 하나님을 그러니까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 하나님을 무시하면 안 돼 다만 구도자를 세팅했기 때문에 올라가는 메커니즘에는 우리가 놓인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구분해라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구도자를 세팅 정확히 해야 된다 자 그럼 본래 무형이라는 게 이치 쪽에서도 본래 무형이고 내 물질 하나님 땅 하나님에서부터도 본래 무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비롯된 무의 상황이다 상태다 본래 무형 아라한 이 상태 자 그러면은 즉 차일상이다 이거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 자 지금 여러분 아라한 상태예요 그러면 큰 셀프와 작은 셀프가 아라한을 중심으로 어떻게 돼 있어요 이를 중심으로 서로 상해 있지 이렇게 이를 중심으로 상해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건 뭐예요 우리가 아라한 도를 가는 인간 하나님이야 이건 지금 뭐를 거친 수다원사다 만화함 아라한을 거친 본래 무형을 양쪽에서부터 거친 이 아라한 즉차 일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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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어쨌든 빛이 있으라 해서 마주하는 모든 세상의 것들은 그렇게 본래부터 무형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래부터 무형되었다 여기 지금 무형이라고 해서 모양이 없는 이렇게 해석하지 마세요 저는 무형이라고 하면 무에서부터 비롯됐다라고 해석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게 버릇처럼 돼야 돼 본의 자리서부터 레한 무의 이치가 형상을 드러내는 것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죠 그게 이해가 되면 여러분 보세요 그게 이해가 되면 아라한 입장에서도 아라한 입장에서도 수다원 이전의 인간은 정말 본래 무형이었어요 여러분 실제로 자 아라한이 더 깨달아야 가는 쫙 큰 셀프톡 진짜 근원의 내 쪽도 실제로 아라한 입장에서 봐도 이건 본래 무형이야 글자대로 해석해도 여러분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왜 여기서부터 비롯돼 왔거든 까마득해요 일단 까마득해 여기는 거의 절단난 세상의 망각의 강을 건너 거의 그렇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해석이 되더라 그래서 이치적인 해석을 먼저 자명하게 알고 있어야지 본뜻으로 한글 금강경에 나오는 뜻으로 해석해도 그게 여러분들이 조금 돌아가는 길이긴 하지만 자명한 해석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 지금 금강경을 그나마 자명하게 해석하시는 분들이요 얼마나 빙글빙글빙글 돌아서 정말 어거지스럽게 정말 어거지스럽게 결론을 만들어내요 참 그것도 대단해 정말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으면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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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에 이 자리로 오긴 와 몇몇 분들은 비슷하게 해요 핵심이 아니라 비슷하게 근데 어떻게 오면 돼요 그냥 여기서 여기 자리를 보면 돼 근데 그렇게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신기하게도 그럴 필요 없다 천부경을 통해서 천부경을 통해서 무의 자리를 확인하고 일상 무상이 뭔지 자명하게 알고 우리 메커니즘으로 무주와 우주의 세팅을 할 수 있으면 여기에서 나오는 무, 불, 비, 불, 열해, 도살 이런 단어들이 너무나도 자명한 나머지 글들이 그냥 그 이야기 구조대로 흘러가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더라 라는 거예요 계속 놓쳐 말씀드려요 제 강의가 안 들리시는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지금 제가 대부분 부탁드리는 면 마음을 열고 부정어를 해석하지 말고 그 힘을 가지고 아카싱 레코드적 우주 탄생 변화 원리적 이해를 가지고 조금 열린 마음으로 해석해보자 마음을 열고 제 이야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중간에 제가 계속 드리죠 그거를 한번 받아들여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20년 30년 공부에 꽃이 피워요 꽃이 피워 저도 다 겪어봤고 제가 겪어봤다는 의미에 대해서 노예하지 마세요 아까 카르마를 확인하면 이런 얘기가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요 여러분 저도 다 겪어봤고 그것들이 얼마나 힘든 길인지 알기 때문에 저는 더 피토하는 심정으로 정말 읍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비판하는 것 같고 비난하는 것 같지만 절대 그게 근원이 아니에요 저는 절대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제발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 봐라 라는 의미로 제가 약간 비판을 하고 있다는 면을 이해해 주시면서 금강경은 참 좋은 교제다 라는 말씀을 다시 드려요 제가 해석하는 방법을 제가 해석하는 방법을 조금 차용하셔서 영시와 영청을 트우고 불성과 성령을 확인하시면서 참뜻을 알아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